어, 원장님! 하시는 동네가 어제 동독 들었다면서요? 그 늙은 여우가 우진 씨 작정하고 꼬신 거라고! 말 함부로 하지 마! 저기 뭐 기분 나쁜 일 있어? 신경 쓰지 마. 신경 안 쓸래 좀 신경이 좀 세이네? 아, 난 둘이 똑 닮아서 형제인 줄 알았어요. 아유, 형제는요. 제 나이가 몇인데요. 일찍 결혼했으면 이만한 아들 있을 텐데. 부탁이 있어. 누구 입조사 좀 해줄 수 있지? 미혼 년대, 치과 의사요. 제부대에서 루키랑 무슨 일 있었냐? 니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알면 과연 준희가 좋아할까? 니가 선관할 일 아니잖아. 아, 왜 이래. 말을 해봐. 빨리 내놔 줘. 괜히 너 왜 사는 거 아냐?